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구하울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임으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2호 플로우라는 기업이구요 코드번호는 294-0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월 12일 월요일 오후 4시 4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호 플로우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2호 플로우는 의료용 웨어러블 약물 주입기 및 관료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현재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같은 경우에 2호 플로우 같은 경우에 2호 패치를 출시하면서 올해 출시하면서 좀 더 부각이 되었는데요 이 2호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였던 인슐린 펌프보다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초창기에는 이제 펜타입 주사기로 항상 주사를 했었는데요 이건 이제 고통이 항상 수반되면서 매일 3회 주입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구요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겁고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복부에 착용해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2호 패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전기 산투압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제 산투압으로 인슐린을 체내로 주입하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되지 않구요 한 번 부착하면은 이제 3.5일 정도 3.5일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교체를 하면 되는 그런 차세대 인슐린 웨어러블 펌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호 패치를 출시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았구요 2호 패치 출시한다는 소식에 조금 상승을 했다가 이때부터 이제 2호 패치에 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가 조금 기대감이 시들면서 하락했다가 이때부터 다시 한 번 상승했다가 2호 패치 정작 출시하면서 하락하고 그 이후에 지지선 딛고 다시 한 번 서서히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사 조금 보시게 되면요 차세대 당뇨관리 1인자 이어플로우 글로벌 시장이 뜬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 나왔는데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2호 패치에 관한 이제 2호 패치의 수출과 그리고 실적 매출이 크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구요 또한 이제 세계에서 두번째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의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큰 모멘텀 받을 가능성이 높구요 그에 따라서 매출과 실적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사 읽어보게 되면은 인슐린은 최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몸 안에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인슐린 부족은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을 주의해야 됩니다 인슐린 펌프는 정상인의 최장과 유사한 형태로 당뇨 환자의 피하지방으로 인슐린을 공급해주는 주입장치인데요 이어플로우는 2011년 설립 때부터 저전력형 전기 3차 펌프 기술을 활용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개발을 시작했구요 수년간의 연구과정을 거쳐 19년 6월에 식약처로부터 품목원화를 획득한 뒤 지난 3월에 정식 출시하면서 시장에 이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는 5월에는 유럽 시인증까지 획득하고 올 3분기에는 글로벌 시장으로 판매량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까지 넘어가게 된다면은 매출액과 실적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느정도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유럽이나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게 된다면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재무제표 이어플로우의 재무제표 보시면 계속해서 적자 기록은 하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 회사에서 이제 말한 바로는 22년 안에는 흑자전환 할 것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3분기부터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뛰어든다고 하니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가 되게 된다면 유럽 시인증을 획득하고 3분기에 글로벌 시장 판매에 나서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실적 개선되면서 흑자전환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적자 기록할 테지만은 글로벌 시장이 넘어가서 4분기에는 어느정도 흑자전환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빠르면은 3분기 흑자전환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그렇게 크게까지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2분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달부터 국내에 출시되기 때문에 2분기에는 어느정도 적자의 폭을 줄이면서 실적 개선이 될 예정인데 3분기에는 이제 유럽 시인증을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에 나가기 때문에 3분기부터 크게 영업이 증가하면서 4분기에 흑자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인공체장까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미래성장성도 좋고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해왔기 때문에 약간 하락한 모습인데 RSI 지수가 지금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2분간 때에서 약간 반등주면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저항 때 강하게 돌파하며 이전 고점까지는 올 수 있을지 아니면 오지 못하고 떨어질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항 때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이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이 저항 때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게 된다면 약 53,000원 때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의 폭은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74,400원 때까지는 꾸준히 상승할 것 같고요 이 저항 때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이탈할지 아니면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을 줄지 이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4거래일 매도를 했고요 오늘 기간이 많은 양 매수를 해주며 1%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국인과 기간이 동시에 매수에 나서줘야지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 언제쯤 매수세로 전환할지 기간 같은 경우엔 내일도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할지 이 부분 지켜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간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이어플로우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이어플로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화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요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보시면 이제 유튜브 링크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정도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것으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위쪽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게 되면요 AP투자연구소 이제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에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드리는 종목을 열람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저번주 금요일날 추천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오전 7시 47분부터 실시간 리딩 들어가신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먼저 무료 종목 추천에 앞서서 미증시부터 시원까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9시경부터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렸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번주 금요일날에는 3가지 종목 들어간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무료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약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 추천에 들어갈 때는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안으셔도 언제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카테고리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제 무료로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종목 추천을 도움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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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